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 이슈인 부진정 소급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법률용어가 나올 정도 세상이 됐습니다. 이걸 일반인들이 이런 평생을 가면서 이런 법률용어를 접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건은 물론 부진정 소급비법에 관한 사건들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렇게 대중 그 사건 당사자를 떠난 일반 국민 납세자 거의 모두 사람들이 부진정 소급비법이라는 것을 언론 기사를 통해 가지고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지금 세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뭔가가 지금 상황이 중차대하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린다라고 그래요. 어차피 지금 정책을 22번째 발표한 분은 이제 제껴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부진정 소급비법에 의해 가지고 기존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준 거를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소급해서 없애버리겠다 소급해서 소급해서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임대사업자는 무슨 소리하고 있냐? 줬던 거를 뺏는 게 어딨냐? 그리고 국가가 준다고 해서 임대 등록을 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데 그거를 지금 와 가지고 법으로 뺏는 거는 소급비법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민주당 이 법을 발의한 사람 그분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진정 소급비법이기 때문에 혜택에 전혀 지장 없다. 전혀 위헌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가 지금 50만 명이 다 되고 160만 호가 다 되는 상당히 중차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 기사도 부진정 소급비법 해버리니까 기자가 뭐라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지금 부진정 소급비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으로 일단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만 간단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말을 해봐야 다 의미 없는 이야기니까요. 이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진정 소급비법이라고 있어요. 진정 소급비법이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자 과거에 행위가 있어요. 행위. 행위가 있는데 나중에 사후에 법을 개정을 해요. 개정을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하냐면 개정은 세 가지 방향이 있죠. 새로운 납세 업무를 부관시켜 본다. 이건 아주 진짜 중차대한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를 기존에 납세 업무를 가중을 해버린다. 무겁게 해버린다. 세율을 높여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장특공 보유 비율을 낮춰본다든지 이런 거는 다 가중시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참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데 감경시키는 게 있죠. 그러면 이거는 납세자한테 내가 행위한 당시에는 행위 당시 세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나는 이때 가령 이제 제척기관이 제척기관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사건들이 많아요. 제척기관이 나는 5년인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 10년을 가중해버리는 거예요. 10년을. 그러면 이거는 소거비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합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에서는 합산을 해버려요. 동일히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가중을 한 거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이때 신탁계약을 했는데 행위를 했는데 이때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였는데 얘기했다는 수탁자가 그냥 재산세 납세의무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전의 사건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비, 법인회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비를 쓰잖아요. 이런 거를 송금으로 산입해 줬어요. 송금으로 산입해 줬는데 이걸 2년 후에 다 쓰지를 못하면 그걸 입금 산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일정 비율을 그 금액에 대한 10%를 법인세로 추정한다라는 법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새로운 법인세를 납세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다 이렇게 가중을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감경은 거의 없죠. 국가는 감경해 주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원래가 본능의 완전히 국가는요. 어떻게 보면 본능의 화체예요. 화체 국가는 돈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그것도 현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상속세 조사하면서 상속재산에서 예금계좌, 금융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공제해 주잖아요. 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까지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을 좋아해요.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납세의무를 신설하거나 가중시키는 것을 아주 잘해요. 법원은 또 그렇게 옹호를 해줘요. 재무정책, 이런 세금, 세수, 예산 이런 것은 시시때때로 재량을 발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법정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해요. 입법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정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기승전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생활에 침투해 오는 것이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그 국회의원이 법률 만들면 그대로 우리 세포에, 우리 일상생활로 그냥 와 닿는 거예요. 우리 호주머니는 돈을 얼마를 더 내야 될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법이, 그러면 A가 행위시점이 있는데 여기서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 이후에, 이후에 요건이 형성되는 행위라든지 이거를 가지고 시행일 이후에 적용해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경과 규정을 하나씩 둬요. 경과 규정을 두는 이유는 아니 뭐 5년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10년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몇 년 몇 월까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세는 이때 36%였는데 45%로 만들 때 세율을 갑자기 높이면 저항이 있으니까 1년 안에 팔면은 36%로 해주겠다라는 경과 규정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신뢰를, 납세자 신뢰를 그래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과 규정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후에 적용을 하되 납세자의 이때 행위했던 신뢰, 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경과 규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소급. 이거는 소급은 안 된다 이거예요, 원칙은. 이게 소급이다 이거예요. 원칙은 안 돼요. 그런데 원칙이니까 애외는 또 있겠죠. 가령 제척기간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애가 이제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제척기간이 이렇게 되면 보통 5년이잖아요. 5년인데 이때 이제 부가처분이 있었던 거예요. 부가처분이 있고. 그런데 개정을 5년에서 10년으로 제척기간을 연장을 해버렸다. 가중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느냐. 개정안이 이때 이렇게, 이때 이렇게 썼다. 이때. 그러면 이거는 이미 소급, 이거는 소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완료가 되어버렸잖아요. 완성이 되어버렸잖아요. 조세 법률 관계가 애초에 의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가권을 신고가, 무신고했어. 그리고 신고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국세청이 나가서 세무조사해서 경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정을 해서 세액을 다시 확정을 시켜요. 나는 1억이다 했는데 나가서 내가 10억으로 확정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 때나 하면 돼요.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잖아요. 납사자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예견 가능성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제척기간이라는 걸 줬어요. 제척기간. 제척기간 안에만 해라 이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5년이다. 이런 거예요. 5년인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5년으로는 너무 짧아. 그러니까 나 10년으로 해버리려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증했어도 5년이었어요. 5년이었는데 1990년에 이제 10년으로 바꿔버린 거죠. 무슨 거는 10년 딱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게 이제 15년까지 계속 개정해가지고 가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10년으로 바꿨는데 이미 예견은 제척기간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너희들 또 10년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진정 소급비다 이거예요. 진정 소급비니까 이거는 진짜 위헌이다 이거고. 근데 5년이 경과되기 이 시점에 개정을 했어요. 개정해가지고 10년으로 연장을 해버렸어요. 연장해버렸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행위시점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과거로 소급하는 거는 소급이잖아요. 소급비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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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이. 물결이 여기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나요. 완성이 돼요. 물결은. 그러니까 물결이 이렇게 완성 진행 중에. 이걸 보고 이제 진행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소급이 가능하다. 제척기간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가권이 얼마든지 이때 침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거를 가중시키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이게 부진정 소급이법이라는 거예요. 진행 중인 거. 이미 완성이 돼버리면은 완성이 된 거를 이제 소급해버리면 진정 소급표가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소급하는 거는 부진정 소급표가 된다. 그러면 부진정 소급표가 된다. 부진정 소급이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공익상 피로 의해가지고 소급이법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납세자는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 당시에 아 나는 원연이지 이런 식으로 신뢰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게 더 크냐. 만일 신뢰가 더 크면은 이거는 부진정 소급이법도 위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권 입법 형성권에 제한을 가해 놨어요. 그래서 아 나는 원연이라는 걸 신뢰를 해 줘야 되느냐. 바로 그거죠. 아 그 정도까지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공익이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세금을 과세를 해야 될 제대로 될 과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 그 공익상의 피로가 더 있다 하면은 이제 이기는 거죠. 부진정 소급이법이 위원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임대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2003년에. 2003년에 임대 등록하고 근데 2004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세율이 A가 36%였는데 여기서부터는 45%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임대 등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A까지가 이게 3년에 의무 임대 등록이 있어야 돼요. 의무 임대 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소득세하고 지방세하고 이런 세제 혜택은 있어요. 그런데 세율에 대한 혜택은 준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개정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때 이제 양도 하려고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를 이렇게 3년 동안 묶어놨잖아 너희들이. 국가가 묶어놓고 그러니까 나는 팔았으니까 36%로 해주라. 왜 45%로 하느냐. 나는 이거는 위법하다고 본다. 내 신뢰를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당신이 현재의 36%를 받는다는 이 신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5%에 비해서는 세제특례를 특례잖아요. 이 특례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36%가 앞으로도 36%가 된다는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있으면은 신뢰를 보호를 해 주는데 그 보호할 만한 그게 언제든지 경제 현실은 언제든지 급변한다.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한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36%가 36%로 계속 간다는 그 신뢰를 국가가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말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혜택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곰곰이 곱씹어 보면요. 조금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상장주식. 상장주식 예전에는 이제 이때는 이제 100억이 되어가지고 100억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대주주로서 과세한다. 그런데 그 전에는 과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주주 규정을 만들었어요. 100억이라는 거를 대주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과세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이거를 비과세했는데 왜 갑자기 대주주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내가 이 산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난 내가 이 산 시점에서는 분명히 과세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샀는데 이때쯤 해가지고 과세 양도하려고 보니까 내가 대주주가 돼 있어가지고 국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과세시키는 거는 이거는 소급한 거다라고 했지만 당신이 상장주식이 언제든지 비과세된다. 앞으로 미래에도 비과세된다는 그 기대를 국가가 보호해줄만한 그 정도의 신뢰가 아니다. 신뢰이익이 있는 게 아니다. 신뢰보호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전국주장이 기각됐어요. 실제 사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따져보시죠. 이게 부진정소급비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대등록을 하잖아요. 임대등록을 하면은 보통 이쪽에 이제 8에서 10년 그리고 6에서 10년 이런 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조특법 97조에 4는 8년에서 10년 97조에 3은 6년에서 10년 그리고 97 그리고 이때 양도한 시점 양도한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97조에 5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8년 같은 경우는 장특공이 50%고 10년 같은 경우는 70%예요. 이것도 이제 공제비율을 우대해주는 거죠. 우대해주는 규정이고 이런 식으로 조특법에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양도할 때 또 이제 거주주택 양도할 때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거를 주택으로 안 봐준다라는 그것도 다 소득세법 소득세령에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임대등록하면은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이렇게 이제 종부세가 있잖아요. 종부세는 종부세 합산 대상으로 되는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안 봐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법령화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득세법, 저특법, 종부세법에 이런 식으로 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법에 또 이렇게 혜택을 주는 세제혜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임대등록함과 동시에 나는 이런 세제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8년에서 10년, 8년에서 10년 기간을 내가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는 임대사업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8년, 10년을 채울 것이고 안 그러고 안 채우고 나는 그냥 전셋값이 좀 더 올라가니까 나 임대사업자 포기해버리고 나 일반 그냥 전세 넣고 고액의 전세금 받으려는다라고 하면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경제적 효과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 그러면 임대등록함은 법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또 이제 뭐 이것도 보면요. 2019년 9월 13일 이전의 취득분이냐 2018년 4월 이전 등록분이냐 뭐 이런 걸로에 따라서 또 85평방미터 이하 그 다음에 6억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혜택을 이렇게 그런 경우는 다 이렇게 혜택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에다가 딱 규정을 해놨어요. 50% 주겠다. 70% 공제해 주겠다. 100% 감면해 주겠다. 주택으로 안 봐주겠다. 종부세 주택으로 합산 대상 안 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법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신뢰가 보호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상장 주식이 비과세 된다는 것이 영원히 비과세 될 것 미래에도 비과세 될 것이라고 믿는 거 하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걸 믿는 거 하고 차원이 같겠냐 이거죠. 틀리죠. 법으로는 입법자가 입법을 해 가면서까지 내가 약속 지키겠다고 공언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행정국세청장의 문서로 하는 그런 것도 신뢰보호 공적견해 표명이 있는 걸로 보는데 하물며 한 국가의 입법자들이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법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제 혜택을 줬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임대 사업을 안 한 사람하고 임대 사업을 한 사람하고 조세의 형평성이 왜 한쪽에다 그렇게 세제 혜택을 가중하게 줬느냐 조세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그거는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논란이 될 수는. 누가 이제 주장을 하면 그런데 그건 지금 논란 보다는 임대 등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주겠다고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법에다 딱딱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니에요. 다 임대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50만 명이 넘어가고 160만 호가 되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돼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거를 보호 안 해줘요. 신뢰 보호할 가치가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공익상 필요가 뭐냐. 부진정 소급 입법 해가지고 이거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라면 지금 공익상의 필요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이거든요. 지금 그 이유가 공익상의 필요. 그럼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이분들의 신뢰를 다 없애버리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분들의 신뢰를 더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게 기본이죠.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부진정 소급 입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이제 또 별개예요. 왜 이거를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했을까. 저는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깊이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깊이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임대 기간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내가 이 동안에 개정해가지고 가중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가중 입법을 해도 소급해도 이때 임대 등록자에게 소급을 해도 이거는 부진정 소급 입법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공익상의 필요가 그만은 폐지할 수 있다. 이거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유가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세 업무가 매년마다 있으니까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이 애가 2020년이면 이 지난 거 간 거 다시 토해내라. 이렇게는 안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납세 업무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이때 법을 개정법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소급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부진정 소급 입법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이거는 부진정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고 이거는 새로 시행령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내가 적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급 입법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이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를 소급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령 이게 당신 말대로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법에서 해주는 그 약속을 세제 혜택을 법으로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을 명문화되어 있는 그거를 신뢰한 납세자의 신뢰가 더 중요하냐.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는 그게 더 중요하냐.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정책을 22번이나 해가지고 정책을 폈는데 본인들이 잘못된 정책을 펴가지고 집값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다. 지금 이거를 부진정 소급 입법 해가지고 기존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없애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미 2017년 11월 13일입니까? 그때 나왔던 주택 임대 활성화 대책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인한 것이다. 이제는 그게 완전한 팩트가 됐다. 그러니까 오죽해서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지금 급하게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정책 당국자, 그 정책 책임자가 정책을 잘못한 거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잘못해놓고 나서 그거를 전부다가 이 신뢰를 깨뜨려 버리면서 내 공익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이렇게 반론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이제 시험이 여기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면 시험을 시작 공부하잖아요. 이때를 1년에 한 번 봐요. 1년에.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을 향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수석되어 버리죠. 대부분 이렇게 시행차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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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빽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행차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그러면 이 동안에 이거는요. 집 것이 아니에요. 다. 다 밑 빠진 덕에 물 붓깁니다. 이거는. 독을. 떡을. 밑 빠진 덕에 물 붓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을 막아야 하잖아요. 밑바닥을 막아야죠. 새는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쫙 구멍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다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 순서대로 이제 1등 되고 2등 되고 3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이렇게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22번째. 22번째. 게다가 이제 플러스 소고비법 해가지고 혜택. 세제 혜택 없애버렸다. 나올 정도면. 이거를 언제 한 번 이렇게 모아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을 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못 하니까 지금에서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시험 다시 봅시다.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를 그러면 다음 달에 한 번 더 봅시다. 또 다음 달에 한 번 더 봅시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시험 일정 당겨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법적 안정성하고 애견 가능성 그게 생명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사업자들은 사업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애견 가능성. 더군다나 이제 한 국가 국민이 이제 법에 따라서 법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법적 안정성이죠.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하고 어떻게 됩니까? 애견 가능성이잖아요. 애견 가능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왕, 왕 애정같이 왕 너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거야. 세금을 함부로 네 마음대로 주물떡 주물떡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법률에 의해서 해라. 그러면 이 법률은 왕이 네가 만들지 마라. 우리 국민이 뽑은, 국민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법률 만들도록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법률로 혜택을 준 거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주겠다 주겠다 약속했죠. 그걸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식이 되면 좋다가 뺏어버리면 좋다가 줘놓고 뺏어버리고 좋다가 줘놓고 뺏어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죠. 법이 만들어져서 누가 그걸 지키겠어요. 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어가고 법적 안정성과 애견 가능성을 헤쳐가면서까지 지금 부동산 투기가 그 정도로 심각하느냐. 그 정도로 나라가 지금 거덜날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느냐. 저는 그거에 일단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이제 1주택도 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이제 밉죠. 그러니까 때려잡아라. 세금으로 때려잡아라. 잘한다 잘한다 더 때려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라가 딱 때려잡는다 해가지고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품격 있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투기가 문제다. 집값이 이 투기꾼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투기꾼. 그래가지고 이 투기 세력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투기하고 투자가 무슨 개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세력들이 투기꾼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을 특정을 해야 이 사람들한테 고공폭탄 공정에서 폭탄을 때리든지 포탄을 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미사일을 이쪽에다 집중해서 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 투기꾼이 누구냐 이거예요. 투기꾼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다 그러면 청와대나 정부 정책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자들은 투기꾼들이 있는 거예요. 투기꾼들이. 국회원들도 투기꾼들이고. 그러면 사람을 때리려고 하느냐.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투기꾼이냐 투기 세력이냐. 뭐를 개념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투기하고 투자가 무슨 구별이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다 이거 아니에요. 죄. 그 다음에 색. 이게 본능이에요. 꿈틀거리는 이게 죄 새끼에 대한 본능 욕망 이게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사람으로서 동물로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무심하게 저쪽 하늘천 나라 난다나 천상의 황혼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다 잘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고위공무원 되고 장차관되면 고맙다고 하는 이유가 다 즐거워하는 이유가 제 세계에 대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욕망 잘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부자되고 싶죠. 그게 행복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면 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나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단타로 하고 이거는 장기로 하면 투자가 되고 단타로 이렇게 자꾸 치고 빠지고 치고 주택 하나를 가지고 말이야. 남들은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단타를 하면 아 그 사람들은 그러면 투기꾼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해줘야죠.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무조건 누구를 투기꾼으로 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대시하고 짱돌 던지려고 하고 돌 던져가지고 맞아라 맞아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일단 이 사람의 실체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달마대사한테 내 마음이 참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그러면 그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봐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기라고 하면 투기꾼의 실체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다 납득을 하고 아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잘못됐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수를 해야 되겠네. 취소를 해야 되겠네. 긍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설득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일체 없이 일단 또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잖아요. 정책을 편 사람이 22번째 나오고 지금 소고비법 나올 정도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세상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죠.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개인도 좀 잘못하면 미안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하는 사람이 더더구나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 정책을 계속 펴놓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납세자를 너무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보면 입체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떤 평면 이런 평면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시방이라는 말이 십방이래요. 십방 열 가지 방향이다 이거요. 그만큼 이렇게 입체가 많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사람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단선적으로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들이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좀 평안하고 나라는 국민을 국립 민복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납세자의 예금계좌의 잔고가 더 많아지게끔 해 주시고 그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납세자는 세금 내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세금 내라고 하면 볼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